반갑습니다. 광역보수 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수 감정은 앵두금 승분부수 대표 박현찬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배터리 좀 고쳐야 되겠어요. 이것도 다이아예요. 이것도 다이아인데 이건 차돌같은 다이아예요. 이거는 차돌같은 다이아. 투명도가 조금 좋은 91G 정도 되는 거예요. 차돌같은 다이아. 91G. 263캐론. 이거는 다이아. 맞고요.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쉽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깝다. 이것도 아니에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깝네요. 아깝지만...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색깔이 이쁜데. 이게 다이아라면 좀 이쁜 다이아가 나올 수 있을텐데. 꺼미 꺼미 꺼미요. 이것도 아깝네. 이것도... 올라오긴 올라오지만 전체적인 평가... 네. 안 올라가지죠. 이건 다이아 싸워. 이건 다이아 싸워. 요기는 올라가고, 요기는 안 올라가고, 다이아사우 보면. 요거는 다이아사우. 하, 진짜 안팠대요. 요거는 따로 보관하세요. 요는 커팅하면 이쁘일 것 같아요. 요 부분은 들어왔고, 요 부분도 들어왔어요. 양쪽, 이쪽, 얘 부분 가운데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 들어오고, 얘 부분 들어오고. 다 안한데, 가운데는 또 밀려요. 요거는 다이아사우. 색깔이 이뻐요. 색깔이 이뻐서. 다이아사우 중에 색깔이 이쁜 사크라서. 투명도, 어 이거 핑크 다이아 문드 칠이. 음, 네, 요거는 약간 다이아지만 러프 같고. 아, 이것도 다이아사우네요. 이것도 요렇게 보면 표시가 나요. 요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요렇게 나죠? 여기는 다이아사우. 요거. 요거 질이 좀 떨어져요. 요쪽으로 갖다 놓으세요. 얘하고 좀 등급이 다르니까. 투명도가 좀 있는. 어이구 이쁘다. 얘들이 참 사탕제리 같은. 아, 이건 참. 처음에 내가 찾을 때. 그 느낌이었거든요. 아유. 이쁘네. 네, 제일 이쁘다. 다 공용화와 관련된 이거예요. 와우. 일반적인 거하고 다른. 이것도 다이아사우드. 표시가 딱. 아깝게. 다이아사우. 다이아사우인데 얘는 좀 품질이 떨어지니까. 어, 얘는 조금 투명도도 있고. 오, 투명도 좀 있는데 안에 크랙은 요 부분은 좀 썰. 요 부분은 썰만해요. 다이아사우. 얘가 다이아같은데. 이 부분은 다이아네. 얘는 다이아. 예, 다이아하고. 얜 좋습니다. 얜 다이아 맞는 거 같네요. 음, 맞네요. 얘는 8위에서 해야 8까지고. 어? 어허이. 잠깐만. 아, 이게 조금. 조금 굉장히 부드럽네 얘는 들어왔는데 다이아몬은 들어왔지만 왜 깔키냐고 아이고 들어왔는데 깔키네 아니다 아이고 참 들어왔는데 깔키네 이게 다이아사우가 요런게 있어요 지금 여기 올라가는... 아니네 그러니까 이게 일부가 섞였어요 아 진짜 아깝다 이거는 진짜 아깝다 이건 따로 보관해 아까 다이아사우처럼 얘 둘이는 다이아사우예요 이건 다이아고 얜 다이아고 다이아사우예요 얘 진짜 질이 좋은 이거는 차돌같은 다이아 같은데 이건 차돌같은 다이아인데 이야 얘는 진짜 차돌같은 다이아 그 노란색 다이아 그거하고 아 이건 다이아다야 이건 딱 확실하게 올라왔네요 예 이건 다이아야 100% 다이아 라고 맞아요 자 이건 다이아다 이건 다이아스 예 다이아입니다 얘는 근데 질은 좀 떨어져야 질은 떨어집니다 질은 떨어지는 것은... 옐로우 다이아몬드 옐로우... 옐로우 계열이구나 와우 옐로우 다이아네 오 흰색이 아니네 오케이 그러면 또 달라지네 레벨이 달라지네요 전체적으로 안에는... 안에는 옐로우네 좋다 이런 건 질이 좋은 거예요 이 옐로우 다이아몬드 오 괜찮다에 이거 옐로우 다이아야 오 이건 괜찮아요 우애네 색깔이 하얗는데 차돌 같았는데 와 258캐럭 축하드립니다 얘는 옐로우 다이아로 91지 91지 정도 돼요 이야 이거 신기하다 와 이걸 어떻게 와 이건 내가 봐도 그냥 봐도 이거는 차돌로 그냥 버릴 것 같다 그냥 딱 보면 와 이건 딱 만져보지 않는 이상 딱 만져보니까 어 이건 다른 와 느낌 좋고 야 그런데 야 노란 게 아니고 하얗고 노란이가 딱 차돌 같은 느낌인데 이러니까 완전 야 옐로우네 다이아몬드 이건 다이아입니다 축하드려요 91지 91지 옐로우입니다 옐로우 다이아라고 옐로우라고 적으세요 이건 서경 일반적인 서경 이거는 그냥 서경이에요 이런 거는 일반 서경이에요 그냥 그냥 서경이에요 그런데 서경치고는 좀 경도가 또 높네요 일반 서경치고는 좀 높아요 이야 약간 물려있는데 장미수증처럼 야문해 다이아나 아니에요 그거는 버리셔야 돼요 따로 이쪽으로 이거는 갖다 버리시도록 하고 얘가 아까 따로 둘겠다 연구 마지막에 조금 찾아보자고 이것도 옐로우인데 이빨처럼 보이네요 이빨처럼 보이네 이것도 옐로우 다이아데 다이아네요 이건 진짜 이번에 축하드려요 이빨인데 이빨이 다이아로 약간 물려 SIC로 물리고 있는 상태죠 132캐럿짜리인데 질은 뭐 떨어지더라도 옐로우 다이아로가 됐어요 이건 옐로우 다이아예요 이게 수정처럼 그러니까 차돌처럼 보이는 이빨인데 이빨이 옥으로 된 게 아니고 다이아로 넘어왔어요 이거는 합격 90지 옐로우입니다 이런 거 보면 옐로우 다이아라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봐도 처음에 딱 보면 다이아 아닌 줄로 알겠는데 야 만져보니까 다이아데 이거는 야 그거는 진짜 누가 봐도 방금 그건 누가 봐도 지금 차돌로 버릴 것 같아 나도 그거는 깜짝 오우 색깔 이쁘다 이거는 뭐 핑크 색깔에 퍼플 핑크인데 오우 이쁘다 색깔 야 이거 봐 너무 곱다 야 근데 이게 크랙이 많이 갔어요 질은 좋은데 다이아냐 아니냐 자 부드러운데요 이거 딱 나가네 오 오우 의에다 하 이렇게 약간 물려있어 조금만 더 경도가 올라오면 다 저 좋았을 텐데 아이고 이 진짜 하 이 진짜 아깝네 이거 다이아 사우네 다이아 사우 맞네 다이아 7까지 올라가네 다이아 사우네 얘는 안 올라갈 수도 있어 안 올라간다 하하 진짜 이거 하하 아쉽디 이거는 차돌 얘는 차돌이네 진짜 차돌이다 얘는 차돌이에요 이건 진짜 차돌이다 아 얘도 차돌 얘도 차돌이에요 와 근데 뼈가 있는데 경도가 높다 얘네들이 오우 이거 진짜 얘들은 이거 학술적 가치에 상당히 높아 얘들이 와 이것도 뼌데 이빨인데요 이빨인데 이제 이게 다이아 사우로 바뀐 거 얘도 이빨이네 야 이것도 이빨이네 고래 같은 이빨 얘들이 그 이빨이 좀 거기 몰린 것 같아요 머리통 받아도 이빨이나 이런 것 그렇네 이건 다이아 같은데 이건 다이아다 이거는 들어왔네 보시면 다이아 올라갈 거예요 올라갑니다 100% 주르륵 주르륵 아마 2에서 해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올라가네 8까지 올라가네 100% 다이아예요 이건 무조건 올라가겠죠 오케이 8까지 올라가 올라가네 다이아 맞고 자 경도도 이것도 90 어이구 91지 91 요만큼 진짜 질이죠 우윳빛가 보다 조금 은은한 핑크가 들어오는 273캐럿 91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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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91지 다이아 사장님 대박 나셨네요 이제 뭐 대박 나셨네요 좋은 일에 쓰시겠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으셨대요 이것도 네파툴이 있는데 외국에 봉사활동 선교활동 하는데 뭔가 음물 파는데 아메리카 음물 파는데 쓰겠다고 그런 했다 하네요 지금 이 스토리가 지금 들어보니까 참 참 웃기네요 야 이런 스토리가 동화 같은 스토리네 희한하게 다이아몬드를 찾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냥 희한다 왜 그럴까 뭔가가 있어 뭔가가 뭔가 있네 야 이것도 이빨 거기는 완전 이빨 완전 나라네 그냥 공룡들이 죽으면서 이빨만 모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맑구나 아 왜 맑은지 알겠다 그러니까 이빨이니까 이빨이니까 가능해요 이빨만 그냥 빠져가지고 몰린 것 같아요 157캐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해가 된다 이것도 다이아예요 이거 질이 좋아요 90 이거는 그 이모찌 같은데 오 이거 괜찮네요 오 좋아요 이거는 93G 이거는 이쁜 비누대기 직전이네요 93G예요 참 괜찮아요 이거 오 이거 보세요 핑크인데 어우 이거 이쁘다 굉장히 이쁘네 음 아 이쁘다 아 이쁘네 이쁜데 다이아는 아닌 것 같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쁜데 아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얘도 색깔이 약간 오렌지 같은데 아 아니에요 아 이거 지금 이것도 어중같네 다이아가 일부 물리고 있어 이것도 물고 있는 녀석이네 크 물고 있지만 아니다 과감하게 우리 오 이거 비누 다이아 같은데 와 진짜네 이거 이게 다이아면 좋아요 93G 93G 94G 까지 갈만 하겠는데 93G 오케이 93인데 94에 가까운 93G 돼요 아 아